월요일은 얼마나 아프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 내가 왠지 싫어 오오오 우리 반짝 잔여인 오오오 영향을 잊지 않고요 주말까지 기다리길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계를 웃어보고 재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친 거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른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 같이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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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으 이번 주 금요일 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에 달려라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이 남자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른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여기죠 희생님 못 갈까 이 여자도 될 거야 사랑해 비교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룰루루룰루루 룰루루루루 룰나나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.